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검찰 조직은 아주 어수선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과정에서 상당수 간부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는데 앞장섰다고 해서 지금 많은 편검사들 포함해서 일부 보직검사들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반대했던, 몰아내기에 앞장섰던 검사들에 대한 비판, 비난이 거세지게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물러가기 직전까지 검찰에 대한 인사를 할 것이다 하는 관측이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추미애가 연가를 갔는데 연가도 그런 인사작업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미애가 가기 직전까지 검찰에 대한 새로운 판을 짜놓고 갈 것이다. 산을 판을 짜놓고 가더라도 본인이 인사를 못한다면 후임 오더라도 후임에게 인사판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그런 판을 짜놓고 갈 텐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지금 귀용되고 물러갈 것인가 하는 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검찰 내부에서는 조직 분위기를 완전히 쇄신할 그런 인사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검찰 간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리에 없을 때 마치 물 맛난 고기처럼 검사들을 친 정권 성량 인사들로 노골적으로 갈아치울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정권과 대립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하는 검사들이 청산 1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월선 원정 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서 지금 이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책임지고 있는 대전지검의 이두봉 지검장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원전 관련된 수사를 가속화하고 있고 그리고 감사원 감사 자료를 넘겨받은 이후에 지금 원전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로 원전 관련된 직무를 맡아보던 산자부 전 장관과 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수사를 눈앞에 띄고 있고 그게 끝나면 바로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더 확대할 것이다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로 향하고 있는 원전 수사를 꺾기 위해서라도 지금 대전지검에서 하고 있는 원전수사팀을 대대적으로 헛어버릴 인사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우선 교체 대상이 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전수사는 직무배제 처분이 취소돼서 이달 초에 복귀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장 먼저 챙긴 그런 사안이기도 합니다. 인사 이후로 수사팀이 공중분해되고 수사의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진웅 검사를 기소했던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했던 조상철 서울고검장도 인사 대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고검장 자리는 정진웅 검사에 대해서 검언유착 사건 처음에 시작했다가 그 뒤에 채널A 사건이라고 명명되면서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검사 사이에 말하자면 육박전이 있었던 그 사건이기도 합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유심을 압수하기 위해서 정진웅 당시 부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몸을 날려서 폭행을 했다 해서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독직폭행 혐의로 고발을 했고 전격적으로 서울고검장이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고검장이 추미애의 핵심 채권으로 불리는 정진웅 검사에 대한 기소를 한 것을 놓고도 그냥 두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서울고검장에 대한 거치가 주목받는 이유는 고검에서 추미애와 그 아들의 병력 관련해서 휴가 특혜 관련해서 서울 동부지검이 수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수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담이 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또는 감찰 이런 과정에서 지금 추미애 측 검사들이 법을 위반했거나 절차나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봐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수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검에서. 그래서 이게 서울고검에서도 지금 추미애 측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이 서울고검을 아주 강력한 추미애 측 또는 정권 측 인사로 앉힐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철 서울고검장의 거치도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윤 총장 징계 증거 과정에서 추미애와 대립했던 검찰 간부들도 대거 물갈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의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물러나고 그 자리에 대표적인 친문 라인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남관 차장검사는 당초 추미애의 측건으로 분류가 됐지만 윤 총장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이 과정에서 이를 처리해달라고 밝히면서 지금 돌아서는 인물로 분석이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추미애에 대해서도 한 발 물러서 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조직에 대한 조직 지키기 또는 원칙 이런 것을 내수하면서 지금 윤 총장과 오히려 가까워진 사이이기 때문에 이 조남관 차장검사에 대한 인사도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윤 총장 검찰총장이 정직 처문을 받는 그날 저녁에 바로 윤 총장과 조남관 차장검사가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후속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일로 여권에서 조 차장검사를 믿고 맡길 수 없다 하는 그런 기류가 생겼을 것이다 하는 분석이 나오고 이성윤 지검장을 대검에 배치해서 윤 총장 턱 밑에서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문재인의 경희대 법대 후배이고 또 충성심이 아주 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서 그래서 바로 윤 총장 검찰총장 직원 거리에서 견제를 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역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법무부 관련해서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법무부 류혁 감찰관의 지도 주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검장, 고검장 등 이 성명서를 올릴 때 간부들이 대거 성명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 총장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도 손을 볼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추미애가 인사를 이번에 한다면 그 폭이 커지고 의외의 인사들이 대거 기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동안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자리를 주면 맹목적으로 충성하겠다는 자들은 어느 조직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기용할 것인가 아닌가 그래서 능력보다는 지금은 충성도를 우선적으로 보고 사람을 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사와 징계 이런 카드를 들고 있으면 공격 사회는 그야말로 장악되는 것이 아주 수월하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금방 자리를 주고 또 인사를 조치를 해버리면 그렇게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검찰 조직이 말하자면 망가지는 것이 아닌가 정치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지금 이 검찰 기록할 때 2020년 12월 이 시점을 아마 검찰의 흑역사로 기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더라도 아무리 법무부 장관이라고 해도 검찰총장이 공석인 틈을 타서 검사들을 마음대로 숙증하는 인사권을 휘두른다면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가 어떻게 될지 어느 선도일지도 앞으로 관심이 쌉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후임 장관이 누가 될 것인가 그래서 윤 총장의 징계를 주도한 지금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장관으로 발탁하는 방안이 여러 여권에서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구 고검장과 법무 연수 원장을 지냈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얘기도 나오고 이밖에 봉욱 전 대검 차장과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언급되는 사람들은 검찰 흑역사에 이런저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저런 사람들로서도 부담이 되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